아잇! 뿅! 야아!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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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해요. 무슨 고양이가 무슨 개인기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이한테는 특별한 개인기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개인기는 제이의 울음 버튼이에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들! 개인기 한번 보여주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울음 버튼 가자! 아이고, 아이고, 벌써? 벌써하면 어떡해? 버튼 누르면 해야지! 다시 간다!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자, 다시 한번! 울음 버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울음 버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마지막 한 번 더! 울음 버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너무 이쁘죠, 애기야? 어떡해,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깨물어 버리고 싶어. 자, 두번째 개인기는 애기가 이제 발라당하는 게 개인기예요. 발라당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배를 까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다른 고양이들도 이제 발라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이가 하게 되면 특별히 더 귀엽거든요? 아들, 잠깐만! 난 이거 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 암정이 좀 있어줄래, 울음? 자, 그러면 발라당 개인기를 한번... 아들, 그거 왜 핥고 있어, 인마! 의자를 핥으면 어떡해! 의자를 왜 핥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의자를 왜 핥아? 어? 아니, 의자를 왜 핥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의자에 뭐가 있다고 핥아, 이거를? 아니, 너 발라당기... 아니, 의자를 왜 핥아? 아니, 아가야, 갑자기 왜 그 개인기 발라당해야 돼? 야야야야야야! 이놈, 새끼 왜 갑자기 이렇게 신나가지고? 아들아, 운동 아까 했잖아! 아까 실컷 해놓고선 왜 또... 우리 발라당 보여주자, 우리 두번째 개인기 아직 두 개나 더 남았는데 두 개나 더 남았어, 아들 아휴, 이제 간신히 좀 진정이 된 것 같아 자, 우리 발라당 한번 해보자! 자, 발라당 가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휴, 안돼, 안돼! 아니,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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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게 아냐! 아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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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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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라당 좀 보여주고 운동하면 안 될까, 아들? 어? 아니 하던 것 좀 맞아 하고서는 그.. 하면 안될까? 우리 일을 좀 매듭짓고 아들 어 일을 좀 매듭짓고 그 좀 오다다 하면 안될까? 응 부탁 좀 할게 선생님? 선생님 아휴 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침대로 올려왔습니다 아휴 아휴 아 왜 갑자기 왜그래 아들 아 아까 운동 많이 했잖아 우리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거야 어사랑 어사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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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비부비 할 때가 아니야 어? 지금 핸드폰에 부비부비 할 때가 아니야 아들 아휴 진짜 시트게 앉았다 좋아 아들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발라방 보여주는거야 발라방 우리 개인기 두번째 발라방 간다 아휴 귀여워 아휴 귀여워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누웠을때 빨리 찍어야 돼 아휴 귀여워 아휴inh 그 아들 게 아니라 그 아들 넌 그 아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뽀뽀하자 뽀뽀 아이고 이뻐 사랑한다 호주 사랑해 아유 뿅